안녕하세요. 2022년 5주차 해운 및 선박시장 운임비, 선가의 변화 및 벙커유에 대한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연초부터 한국조선소의 선박 수준은 지속되고 있는데 선박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조선 운임비입니다. VLCC 하루 운임비는 2만4천 달러, 스웨즈막스급은 1만6천5백 달러, 아프라막스급은 1만8천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유조선의 운임비 변화는 없습니다. 탱커 선박시장은 오펙플러스의 원유 생산량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원유의 물동량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과 신규, 선박인도 증가로 선박 운임비는 하락과 보합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꺾이고 각국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서두르는 점은 향후 원유 시장에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벌크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KF사이즈급은 2만3천 달러, 파나막스급은 1만9천 달러, 슈프라막스급은 2만2천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파나막스급은 1천 달러 하락, 슈프라막스급은 플러스 1,500달러 상승하였습니다. 벌크선 시황은 브라질댐 붕괴 사고, 코로나의 영향 지속, 친환경 에너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석탄 수요 감소,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벌크제 물동량이 감소하게 되어 선박 운임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동계올림픽 이후 경제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을지에 따라 벌크선 시장에도 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LPG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LPG 운반선의 선박 사이즈별 운임비를 살펴보면 8만4천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100만 달러, 6만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100만 달러, 3만8천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93만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8만4천 큐빅미터급 월간 운임비는 10만 달러 하락, 6만 큐빅미터급은 10만 달러 하락, 3만8천 큐빅미터급은 기만 달러 하락하였습니다. LPG가스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화학 생산업체들이 나프타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액화천년가스를 고려하는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PG가격의 시장 반영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짐으로 앞으로 LPG선박의 운임비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에서 시장이 회복을 한다면 LPG선박의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여 봅니다. 네번째는 LNG 운반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LNG 운반선의 스팟 운임비를 살펴보면 이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은 2만 6천 5백 달러 웨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은 2만 6천 5백 달러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의 TFDE는 8만 7천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LNG 운반선의 스팟 운임비 이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은 2천 달러 하락 이스트 오브 스웨즈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은 3천 5백 달러 하락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의 TFDE는 2천 달러 하락하였습니다. LNG 운반선의 가스선 운임비는 이번주에도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2월 온화한 날씨와 강력한 풍력에 따른 전력 생산량 증가로 하락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으로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유럽의 가스 공급은 안정세를 보이면서 가스 가격은 지난 12월 최고치를 찍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현재 가격은 작년 9월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LNG 선박의 운임비는 작년 3월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이며 앞으로 봄 시즌이 다가오면서 가스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선박 운임비 상승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으로 긴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가스 가격은 다시 한번 요동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박 신조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박 시장의 선가는 작년의 선가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VLCC 300K의 선가는 1억 9백만불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150K는 7천 6백만불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110K는 6천 1백만불입니다. 프로덕트 캐리어 50K는 4천 2백만불 LNG 운반선은 2억 7백만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신조선박의 선가의 변화는 없습니다. 올해의 선가도 큰 하락은 없을 것이며 22년 상반기 후판가격 협상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선가의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 한국의 후판가격 협상이 끝나는 시점 철광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올해 선가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벙커유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HFO톤당 가격은 521달러 MZO톤당 가격은 828달러입니다. 두 벙커유의 가격 스프레드는 308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가격 스프레드는 플러스 33달러로 상승하고 있으며 MZO 가격 상승이 HFO의 가격 상승보다 크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이어지면서 벙커유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원유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HFO보다 MZO 가격 상승이 높게 된다면 스크러버를 탑재한 선박의 선박의 수익성은 증가하는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상반기 한국조선소의 수익성이 높은 선박 위주로 대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조선소들의 향후 수익성은 개선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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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